올즌마린씨씨가 최근 클럽하우스 원곡 및 입주와 함께 고객 맞이해 들어갔습니다. 올즌마린씨씨는 지난 6일 임시 클럽하우스 생활을 청산하고 정식 클럽하우스로 입주를 완료한 뒤 7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한 편의 시설과 더불어 울진군 천혜의 자연 풍광과 골프장의 조경을 만끽할 수 있도록 탁 트인 골프텔 조망은 클럽하우스의 큰 매력 중 하나입니다. 그간 울진군과 군민, 골퍼들의 관심과 기대 속에서 심혜를 기울인 장소답게 이용객들의 이지 충족은 물론 울진군의 새로운 랜드마크 역할도 톡톡히 해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울진군이 사용승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원활한 운영을 통한 지역 관광경제 활성화, 울진군 관광스포츠 자변 확대 등에도 탄력이 붙어 이번 아기 휴가철 파급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울진군의 새로운 랜드마크 역할을 통해